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법률행의 종료를 하고 있죠. 이번 강의 시간에는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채권행이 물권행이 준 물권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물권법 부분에서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라는 거 아시게 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자 채권행이라는 말이 뭐냐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채권행이라고 해요. 채권행이 뭐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이에 반해서 물권행위는 뭐냐면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준 물권행위가 뭐냐. 물권에 준하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물권 이외의 권리죠. 물권이 아닌 나머지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준 물권행위라고 해요. 채권행위는 뭐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물권행위는 뭐죠?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 준 물권행위는 뭔가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게 개념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랑 생각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법무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했어요. 계약 법률행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고요. 또 을에게는 재산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니까 이 매매라는 법률행위의 계약은 채권을 발생시키고 있죠. 따라서 이 매매계약은 채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갑에서 을로 물권이 소유권이 넘어가죠? 물권이 변동되죠? 따라서 이 이전 등기를 해준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는 솔직히 학설의 대립이 좀 있습니다. 학설의 대립이 있을 때는 그냥 편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이해하기 쉬운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매매계약은 채권행위고 이전 등기는 물권행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거예요. 뭐 예를 많겠죠. 자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뭐죠? 채권행위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어요. 저당권을 설정해줬어요.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생기니까 그때는 저당권 설정 등기 설정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주물권행위입니다. 을이 갑액에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 갑액에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이 1억을 빌려주는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채권행위가 되겠죠. 그런데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냈습니다. 채권을 양도하면 이 채권이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죠. 채권이 변동되죠. 따라서 채권이 변동된다.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되는 것입니까? 이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준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 준물권행위 얘가 나와요. 채권의 양도 말씀드렸고 채무면제 이건 뭐예요? 채권의 포기죠. 그러면 채권이라는 권리가 소멸돼요. 물권 이외의 권리가 소멸되는 거니까 준물권행위죠. 무채재산권의 양도요. 특허권, 상표권 같은 것을 말하고 이것도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이니까 이것도 뭐죠? 준물권행위고 면책적 채무 인수, 채무를 인수하는데 전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이 되면 결국은 이것도 채무가 물권의 권리가 변동되는 것입니까? 뭐로 이해합니까? 준물권행위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출연행위, 비출연행위입니다. 자유로운 문제입니다. 법률행위를 했는데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수반 함께 일어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출연행위라고 해요.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비출연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재산은 감소가 될 것이고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될 테니까 이 매매와 같은 유상행위는 재산의 증가와 감소를 함께 일으키고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갑의 재산은 감소가 될 것이고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증여도 증가와 감소를 함께 일으키니까 출연행위겠죠. 따라서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도 뭐가 되는 거죠? 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처음에 공부하시면 출연행위를 유상행위를 연결시키고 비출연행위를 무상행위로 연결시키는데 그러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출연행위 속에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함께 들어가게 된다. 왜냐하면 출연행위란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난다면 무상이든 유상이든 다 뭐가 되는 거죠? 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비출연행위입니다. 비출연행위는 대리권의 수여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 좀 사라 라고 말한다 그래서 당장 저의 재산이 증가될 일도 없고 감소될 일도 없는 거죠. 따라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증가도 없고 감소도 없고 재산의 변동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비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소유권의 포기입니다. 제가요.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저의 재산은 감소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안경을 쓸모없다 그래서 쓰러기통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래서 누구의 재산이 증가되지는 않거든요. 자 우리가 출연행위가 되려면 증가와 감소가 수반 함께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소유권의 포기는 감소만 있고 뭐는 없어요? 증가는 없으니까. 이것도 뭐로 이해합니까? 비출연행위로 이해한다는 것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요식행위고요.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으면 불요식행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식행위 얘가 법인 설립행위 혼인 유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뭐가 아니냐면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다 불요식행위다. 따라서 말로 하든 문소로 하든 어떤 방법은 상관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이러한 법률행위는 문소로 작성해야 된다. 그럼 뭐죠? X죠.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한다. 그러면 그건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뭐죠? 불요식행위입니다. 따라서 말로 하든 문소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은 없는 거죠. 그 다음 5번 주된행위 종된행위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주된행위 종된행위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고요. 또 갑과 을이 A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했어요. 두 가지 법률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볼 것은 뭐냐면 자 1억을 안 빌려줬다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는 거죠. 빌려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저당권을 설정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줘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1억을 빌려주는 행위가 주된행위고요. 저당권을 설정 계약하는 것은 종된행위죠. 종된행위라는 것은 주된행위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행위를 우리가 종된행위라고 해요. 좀 더 생각해보면 1억을 빌려줌으로써 의른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이 저당권 설정계약과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의뢰하게 뭐가 생기냐면 저당권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권이 없다면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 하는 거죠. 채권이 필요 하니까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 종된 권리란 주된 권리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종된 권리라고 하고 가장 일반적인 것은 채권이 주된 권리라면 담보물권은 뭐가 되는 거죠.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6회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에서 민법상 신탁행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에서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참으셨다가 의사표시편에 통정허위 표시에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고요. 51페이지에 바로 법률행위의 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 또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에게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같은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의사표시는 일치가 되고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고요. 또 목적이 있고 그러한 목적이 있고 그러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목적이 가능하고 목적이 적법하고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목적에 관한 유효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왔냐면 목적에 관한 유효권을 공부하는 부분에 온 거예요. 그래서 52페이지에 보시면 법률행위 내용 목적의 유효 요건에서 첫 번째 목적의 확정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유효 요건인데 여기서는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확정 가능성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한 거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지문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되어야 한다. X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O죠. 아다로 걷어드는 겁니다. 확정이 되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이 지금 당장은 안 됐더라도 미래에 확정될 가능성만 있다면 법률행위는 유효한 거죠. 자 교재 판례가 나와있죠.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법률행위 내용이겠죠.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한 거죠. 그 다음에 목적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가능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계약법의 내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입문과정을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접근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법률행위가 가능해야 유효한 거죠. 따라서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겠죠. 자 교재 의의가 나옵니다. 의의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거래 관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대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너무 가능한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강에 빠진 반지를 귀걸이를 건지기로 계약을 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유효하고 불가능하다면 무효일 텐데 만약에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가능한 일로 바뀌어요. 땜을 만들고 물을 빼낸 다음에 수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금속 탐지기를 뒤지면 귀걸이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재수가 없으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것도 뭐로 바뀌어요? 가능한 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따지는 거다. 따라서 한강에 빠진 귀걸이를 건주기로 계약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다. 왜요? 불가능한 거.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가능한 거 불륭을 우리가 둘로 나뉩니다. 우측에 나와 있죠? 원시적 불륭 그 다음에 후발적 불륭으로 나뉘해. 자, 나뉘는 기준은 뭐냐면 법률 행위실을 기준으로 개념도 시험 문제 가까이 나옵니다. 법률 행위실을 기준으로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한 것은 원시적 불륭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후발적 불륭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답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매매 계약하기 전에 이미 이 건물이 무너져서 없는 건물이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원시적 불륭 인 거고요. 이거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졌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후발적 불륭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일단 원시적 불륭은 무효고요. 후발적 불륭은 유효해요. 원시적 불륭은 무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이행을 못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후발적 불륭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분류를 해보자고요. 자, 원시적 불륭을 툴로 나뉩니다. 원시적 전부 불륭과 원시적 일부 불륭으로 나뉘해. 물론 원시적 전부 불륭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꼭 그러느냐 이 계약법이 나올 부분입니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못하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만약에 원시적 불륭이란 사실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원시적 전부 불륭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 이고 무 과실 이라면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 불륭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좀 길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계약법 시간에서 공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시적 전부 불륭은 무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언제요? 원시적 전부 불륭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우 골치 아프다. 갑자기 어른말이 나와서 미치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약법에서 공부하면 아주 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 원시적 일부 불륭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는데 우리 민법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일부가 원시적 불륭이어서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전부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따라서 전부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오늘 설명 아예 안 드릴 겁니다. 이 담보 책임이 관한 부분은 매매에서 공부할 거예요. 계약법이요. 그래서 우리는 원시적 일부 불륭도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후발적 불륭은 유유합니다. 유유하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윈법은 툴런 아니에요. 후발적 불륭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로 나누게 되고요. 만약에 후발적 불륭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뭐가 되냐면 이행불륭이 됩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채무불이행이 뭐였어요? 고의나 과실로 이행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채무불이행이잖아요. 그러면 고의나 과실로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후발적 불륭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존재한다면 이것도 뭐예요? 채무불이행이죠. 그중에 이행불륭이고 구체적인 내용 이것도 계약법입니다. 그 다음에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 문제로 갑니다. 따라서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법에서 공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법에서 공부한다. 자꾸 미루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일단 우리가 민법 총칙 앞부분에서는 전반부 기존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한다. 원시적 불륭은 원칙적으로 무효고 후발적 불륭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돼야 된다. 이런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계약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54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목적의 적법이 나와요. 자 적법해야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법을 좀 분류해봐야 되거든요. 일단 법을 그 효력을 기준으로 할 때 강행법규 강행규정과 임의법규 임의규정으로 나뉘어요. 교재는 내용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은 강행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은 임의규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문제 풀 때 도움을 주질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고 있다면 이거 우리가 강행규정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있다면 임의규정인 거죠. 임의규정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는다는 말은 위반해도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임의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죠.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따라서 목적이 적법해야 할 때 이 법은 무엇만을 말하게 되는 거죠? 강행규정만을 말하는 거죠. 시험이 쉽게 나왔을 때 이런 질문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법률 행위가 법률 행위 목적이 모든 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항상 무효다. X 왜냐하면 모든 법을 의미할 때는 무엇도 포함합니까? 임의규정도 포함하게 되고요. 임의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강행규정이고 뭐가 임의규정인지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교재에 나와 있긴 한데 이거를 막 일괄해서 정리를 해보면 공부해야 될 양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알게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 중고입니다. 그 다음에 강행규정이 이제 문제인데 이게 둘로 나뉩니다. 효력법규 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뉘어요. 자, 둘 다 강행규정인데 효력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입니까 그 법률 행위 자체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단속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준수 여부가 강제되는 것입니까 처벌은 따르지만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 우리가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단속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예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단속규정은 민법이 없다는 거죠. 강행규정이에요. 민법상 강행규정은 무엇만을 말하게 되냐면 민법에서는 무엇만을 말하게 되냐면 효력규정만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요. 민법에는 뭐가 없습니까? 단속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법상 강행규정 그러면 무엇만을 의미하게 돼요? 효력규정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단속규정은 민법이 없어요. 민법이 없으니까 민법이 아닌 다른 법을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다른 법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은 시험법이 어떻게 되냐면 공인중개와 관련이 있는 민법규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동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할 바가 아니에요? 신경 쓸 바가 아니라는 점이고 부동산 중개와 관련이 없는 민법규정은 시험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속규정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민법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입니다. 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요 미등기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은 단속규정입니다. 따라서 위반을 해서 걸리게 되면 처벌은 받지만 그 미등기 전매행위의 결과인 중간생략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 교재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주택건설 촉진법이라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주택건설 촉진법은 없어요. 뭐로 통합되냐면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을 기억하시고 주택법의 전매 금지기 정도 우리 판례에 따르면 단속규정이다. 따라서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에서 전매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은 받지만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될 유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단속규정과 관련돼서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전매행위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단속규정이다. 따라서 중간생략등기를 하게 되면 처벌은 받지만 그 중간생략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또 주택법의 전매 금지기 정도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단속규정이다. 따라서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에서 전매를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전맥의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는 것 두 가지 있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효력규정하고 밑에 보시면 핵심 판례가 2004년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신후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입니다. 인문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앞행위와 뒤의 행위가 모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우리 법대생끼리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화장실 원칙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면 안 되는데 이게 뭐죠? 금반원 원칙이에요. 이런 금반원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첫째 제한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지거 오늘 팔겠다고 얘기를 하고 내일 제한능력을 위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요. 취소해서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가 뭐냐면 강행복균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강행복균 위반 행위를 실컷 해냈고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지만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다시 한 번요. 자 우리 민법은 신의 성실의 원칙상 파쇄 원칙인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금반원의 원칙이 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스스로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적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6페이지 강행복귀 위반의 모습인데 그냥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만약에 위반한 법이 효력규정이면 무효다. 이 정도인 거고 특별히 설명드리는 내용도 없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유효권으로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오는데 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